자막제공자 신민아의 집은 한남동 유엔 빌리지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H 보물이었습니다. 신민아의 집은 한남동 유엔 빌리지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H 보물은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괴산 임수지형으로 풍수지리학점으로 탁월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중 신민아의 집은 73평형으로 본인이 직접 20억 원대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자 신민아의 집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관광에 훤히 내려다보이는 거실과 주방 침실 드레스룸 등으로 구성된 이 집은 유럽풍의 세미클래시 컨셉으로 고풍스러우면서도 편안한 느낌의 주안점을 두고 인테리어 했는데요. 화이트와 블랙으로 깔끔하게 디자인된 신민아의 부엌은 빌트인으로 공간의 활용도를 높였으며 럭셔리한 돈바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녀의 나이 29 실제로도 영화같은 삶을 누리고 있는 신민아가 명단공개 3위에 올랐습니다.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고투이뉴스 24.net 그리고